야 곰탱.. 곰탱이.. 야 곰탱.. 곰탱이.. 자꾸.. 막.. 자꾸.. 뭔가 서른아홉이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막 마음이.. 서른아홉 사.. 사십.. 사십 전에는 뭔가 딱 좋은 기회가 한 번 오지 않을까? 내가 막 결혼식까지 못할 것 같은데 저런.. 아 또 연애인들 보면 그 나이에 결혼식도 잘하긴 하던데 모르겠다 나 별로 안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그냥 결혼 안하고 그냥 괜찮은 사람 만나면은 연애하면.. 연애하면 안 되나? 이번 판 기운이 잘 안 난다 샷건 들어야겠다 사람 있는데? 파쿠르 사운드 모르는 척.. 모르는 척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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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. 사연하라.. 샷건이 한 번 빠지고 나면 다른 척 못쓰겠어.. 자 이번 판에 가보자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가의 SR로 바꼬 꽝은.. 바꼬 꽝은.. 어때? 바꼬 꽝은.. 앞에 차도 있네.. 첫 보급은 못 먹겠다.. 어.. 먹을 수 있겠다.. 어 왜 이렇게 가까이 떨어졌지? 어.. 보급 엄청 가까이 떨어졌어.. 맞는 줄.. 보급 한 바퀴 둘러보고 먹는 걸로.. 아까 당한 게 있기 때문에.. SteB cadre에 충격 내내 히히.. 히히 히히.. 장 closing 끝 flick 자리 credits 목표는 너 간다 버기친구 열심히 도망가보지만 뒤에 따라가는 빨간트럭 삼쪽에서 삼쪽기에다가 피공공들고 미친데 쫓아가죠 하지만 위험 큰일 날 뻔했다 얘 좀 치네? 너무 자신있게 생겼길래 좀 쫄았다 다시 도전 차 바꿔야겠다 누구야? 뭔 놈이야? 아 차피가 없어가지고 이 차를 바꿔야겠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 차 터져요 저 차를 바꿔야겠다 얘네도 근데 다 잘 쏜다 그치? 한명은 좀 빡세네요 난 이십 이십 같은데 나 왜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보스인가? 뭘 뭘 어떤 소음기계를 이렇게 멀겠지 주유소인가 본데? 차 바뀐거 보니까 샷커모 샷커모 아니면 이길수 있는데 너였냐? 무슨듯이 날 괴롭힌게 너였어? 너냐고 이리와 왜그랬어 나 기름 진짜 많거든? 너 죽을때까지 쫓아갈거야 맘은 그랬어? 쏘지마 넌 다음이야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아 잘 치였어 수류탄 어떻게 피할건데 수류탄 다음 오와 근데 많이 살았다 오씨 미라마 앞에 꼭대기 사람 머리가 딱 안보이는데 아 또 어때? 끌어치기 끌어치기 지졌다 와 딱 그 자전거가 딱 한발자 내딛는 그 머리 솔직히 반사 뜰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게 머리야? 간지가 폭발한다 피구가 총알이라 더 있어라 보금 먹으러 가자 엣.. 엣답 제발 엣답 엣답이 1순위 그 다음에 피구공 총알 삼뚝 삼뚝이라 후진할 수 있지요 아 쉬웠는데 엔케이 근데 SR 방금 너무 방금 SR 뽕맛이 지려가지고 흐흐흐흐 어떻게 해 봐보자 봐보 총알이 너무 없는데 총 대신 할거 있냐 시체 먹고 올까? 이거 다 쓰면 어떡하지? 시체 먹을까? 잘 치이는 거 아니야, 이거 먹으려다가. 어, 그거 싫은데? 오탄 여기도 있을 거랄까? 오케이. 와, 얘가 DBS다. 아, 아, DBS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어때? 어, 나 DBS 쓸까? 나쁘지 않은 상태. 수리 때는 거기까지 가지, 롱. 어, 뒤에 한 명 더 있다. 나이스. 노룩수르탄? 사실 나도 죽을지 몰랐어.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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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게 두 방이 두 방 컷이 안 나네. 와, 여기다 두 방 포커 안 나서 좀 아찔했다. 두 방 엄청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? 하아! 하아! 스크랩 거! 하아! 차를 가지고 올까? 하아! 밑에 낙하할 때.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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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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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발소리 나잖아 팝팅아 나의 디비스 나무에 있다 삥 하나 더? 오 그냥 엎드렸을걸 왜 시비 걸어가지고 양각으로 맞아가지고 수르탄이 하필 또 거기 딱 들어.. 수르탄 안들었으면 살았는데 아깝다 아차 싶더라고 이쁘러 오 디스트럴기